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사기사건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기 사기사건이란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을 써서 남을 속이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타인은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만드는 일을 아무런 끄리킴 없이 행하는 일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위정사건이죠. 소송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이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정인을 동원하고 또 증거를 인일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짓 진술 같은 게 아주 일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행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리지 않고 당사자와 친분관계 있거나 또 정인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언대에 서는 거 산 사람들이 별로 제의식 없이 그냥 허위정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은 거짓말의 강연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행법 제152조는 위정죄를 갖고 있죠. 그러나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천인형스럽게 그냥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그렇게 하죠. 놀랍습니다. 또 죄가 없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고소하는 사건들. 무고라고 하죠. 무고 사건도 우리 사회가 참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사기라든지 위정이라든지 무고 사건을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수치심이나 죄의식 같은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돌멩이를 던졌을 때 맞는 상대방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사기, 위정, 무고는 다 거짓말 범죄입니다. 거짓말과 관련된 범죄들인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과 관련된 범죄를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많습니다. 일본은 거짓말 범죄가 아주 작습니다. 한국은 거짓말 범죄가 아주 많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이야기지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일 간의 거짓말 범죄, 실상은 어떤가? 좀 시간이 지났을 때 2000년도의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000년 통계보다도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은 사기, 위정, 무고가 크게 늘었고 일본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자리를 보면 위정제의 경우에 한국은 위정제로 기소된 인물이 1,198명이었습니다. 일본은 5명이었습니다. 인구비를 감안하면 위정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671배입니다. 무고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한국의 2,965명입니다. 일본은 2명입니다. 인구비를 감안하면 무고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4,151배입니다. 한국이 사기죄 한번 보시죠. 사기죄로 기소된 인원은 한국은 5만 386명이고 일본은 8,269명입니다. 인구비를 감안하면 사기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17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기 사건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아마 수천 배 정도가 될 겁니다. 한일 간의 격차가.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인터넷 직거래 사기 건수가 주로 중고품의 온라인 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고 상품을 주지 않는 인터넷 중고 사기를 뜻합니다. 2014년때 4만 5,877건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이. 2015년도에 6만 7,861건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8만 건 정도가 육박합니다. 이 거래에는 또 10만원 안팎의 소액 피해는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건수로 이야기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검거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14년도에 검거율이 73%다. 2015년도에 84.8%다. 2016년도에 90.8%다. 놀라운 사실은 시대의 청소년 범죄자가 많다는 겁니다. 4명 가운데 1명이 10대입니다. 그런데 재범률도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징벌이 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재범을 하는 겁니다. 질문 두 번째는 거짓말 범죄 증가 추세입니다. 대부분 범죄들은 2000년대 들어서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간의 범죄 발생 빈도라는 것이 훨씬 더 격차가 커지는 겁니다. 한국형의 위정재는 2000년도에 1,198건, 2014년도에 5,710건, 2014년도에 5,591건, 2015년도에 6,431건입니다. 계속 증가해온 거죠. 무고죄 보시죠. 2000년도에 2,956건, 2011년도에 2,400건, 2012년도에 2,700건, 2013년도에 3,000건, 2014년도에 3,100건 계속 증가해 주셔있는 사기죄 보시죠. 2000년도에 5만 360건, 2011년도에 22만 6,000건, 2013년도에 27만 2,000건, 2014년도에 24만 4,000건, 2017년도에 24만 1,000건, 대개 한 25만 건 내외로 최근 한 4,5년 사이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 통계는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경찰 연감, 범죄 분석, 대부분의 사법 연감, 일본 법무승이 발행하는 경찰 통계 연부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무감각함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나빠지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거짓말 범죄 가운데 사기만 한 번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 사건 현황입니다.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3년도에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기구 OECD 37개 회원국 쪽에 사기 범죄율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같은 인간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한국의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4세 이상 국민 10만 명당 사기 사건이 11,521건입니다.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경찰청이 발견한 2018년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에 1만 건이 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는 2012년도에 2만 2천건으로 늘어나고 2014년도에는 4만 3천건으로 급증을 합니다. 실제로 사기 사건은 2007년도에 18만 6,115건에서 2017년도에 24만 1,6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소액 사기 건은 거의 다 포함 2천만 원 이하 소액 사기 건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업가나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절대 한국에 와서 성공할 가능성이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기 사건 같은 건의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 제1동포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찾았지만 그 자료를 못 찾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한국의 일간지에서 제1동포로서 일본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영화관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사기에 빨려들어서 주인공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이 한국에서 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영상에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런 사기 사건 같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청정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질문 네 번째입니다. 거짓말 범죄 원인과 처방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의식하고 수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이야기하면 시민의식이 낮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초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전에. 두 번째는 정치로부터 시작해 사회 곳곳에 거짓말이 그냥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국민들 상대로 정책을 그냥 통과시켜서 거짓말하고 북한에서 배가 와도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주 확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부분들이 상부질수를 결정하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건데 윗물이 어두우니까 아랫물도 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결국은 한일 간의 갈등도 거짓말 문제인 거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거죠. 일본으로서는 독재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짓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합니다. 사람은 동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기를 남한테 쳐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익금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비용하고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계속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사소한 이유는 민사의 형사화도 일정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기사건이 민사사건으로 소송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소송을 하면 비용도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행사사건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사건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최소한의 아주 더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의 건강도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분발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일 사회의 차이나 격차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도로, 항만, 건물, 공장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큰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 자산, 시민의식, 시민들의 어떤 질서의식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기, 위정, 무고는 한국이 지휘해야 될 사회학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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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